어머니 보고싶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 둘 다는 외신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탈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되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피한 거무로 씻겨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언제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번역하셨어 그리고 한 번 더 주신 여행을 할 거야